아 아 너무 아쉽다 이거는 어? 왜 이겼지? 아 나 진주나를 알았는데 왜 이겼지? 어 잡히셨어요 아 아까 그분이구나 어 금하잖아 입마다 한번 잘 쳐 보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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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너머패드로 가야되나 여기도 너머패드의 주인공 공격은 최선의 방어 저쪽을 물리치려온 이호기 내 아들 두려움 결치 제주도의 여기 이제야 시켰던가 제압을 즐거워도 지내야 순위에 빛받을 수는다 내 아들 두려움 결치 내 아들 두려움 결치 제주도의 여기 이제야 시켰던가 제압을 즐거워도 지내야 내 아들 두려움 결치 제압! 공격은 최선의 방어 내 아들 두려움 내 아들 두려움 결치 제압! 공격은 최선의 방어 제압! 승되는 누이 제압! 제압! 실력은 최선의 방어 적극을 울리칠 용기 용기 내 안에 두려움 결정 최신의 용기 이제야 시작한 강사 사장도 세우고 덜 진해 아주 미얘기 빠를 수 있다 나의 소재는 분을 더 심하여 있는 내 안에 불을 지우는 날이 안 한 말이야 안 된 이들은 여기가 흔들어 내 안 한 말이야 내 안의 결국에 너는 그렇게 다 되었다고 어젯! 나는 공격에 최선을 받는 너 어젯! 내 안에 적을 위치를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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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